블랙보리 블랙보리 니가 뭐 샀지? 물음기 사는데 조금 약해서 블랙보리 하나 데려가서 맛볼게요 맛있으면 좋겠다 이거 옛날에 포스트콕 말고 트라이버스에서 큰 걸로 사서 먹었는데 좋아했었어 블랙보리 얘네는 이거 하나 사가볼까? 이게 엄청 길다? 엄청 길지 젤리는 구만 렐리 다 먹을 수 없는데 안돼 이거 어제 사서 2개 먹어봤는데 괜찮았어 젤리 안 돼? 블록? 블록 젤리네? 젤리 안 돼 그래도 젤리 구경만 하는 거야 여보 구경만 사는 거 아니고 이런 거는 괜찮긴 하겠다 하나만 살까? 딱 하나만? 젤리 안 되지만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만 딱 한 개만 젤리 안 돼 이것도 하나 사갈까 여보? 애들 잘 안 먹잖아 어? 이거는 잘 먹는데 이거 하나 사갈까? 어 오랜만에 무슨 맛 사지? 무슨 맛이지? 무슨 맛이야? 오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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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화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이건 뭐야? 와 이거 맛있어 보인다 이거 엄청 김 부근 맛? 이거 맛있어 보인다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근데 아직 남아있으니까 나는 그래서 식혜에 같이 먹는 부리형을 가져와서 그러게? 쇠부리형인가 이게? 괜찮아 쇠부리형 한 번 쓰니까 딴 거 못 쓰겠더라 냉동식품은 이따 봅시다 괜찮다 이거 그때 이거 사 먹었는데 이거 괜찮았거든 응 그거 그때 빅붓다리 하나 살 수 있었구나 괜찮아 보여서 빨리 먹어볼까? 응 냉동식품은 이따 봅시다 이거 그때 사서 먹었는데 생각보다 뭐지? 되게 부드럽고 맛이 괜찮았어 이번에는 새로운 맛을 먹어보도록 합시다 이거 먹어볼까? 맛있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하나만 먹어볼까 이거? 여기? 이것도 하나 가져가볼게? 써가지고 그래 이것도 한 번 먹어보자 이런 것도 필요한 거 있으면 물을 줄 수 있는 거 하나 있긴 해야 돼 이거 하나 가져갈까? 괜찮다 가격 대비 되게 괜찮다 이런 거는 나머지는 다 있어 어? 이거 나 이것도 하나 사가는 거 있어서 우리 이거 산 거 우리 이거 산 거 이거 혼자 먹을 때 되게 괜찮아요 나 같은 사람들한테 계속 그랬다 스마트폰 손각 이거 손각대나 보는 거야? 이거 가방에 넣고 다닐 수 있는 뭐 그런 거 같아 가방? 가방? 가위 하나 사야되네 엄청 커 헉! 손 내려 되게 엄청 크다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진짜 엄청 큰데 비교절 좀 맞아 이렇게 싸다니? 아 머리끈 50개인데 보기보다 엄청 쫀쫀해 보이는데? 괜찮겠다 이것도 하나 한번 가져가 볼게요 이거 무광청결제 이거 이렇게 무광청결제 그래 무광청결제 맞잖아 이거 이게 애들용인 거 같아 그치? 베리향이라고 이거랑 아니면 우리는 뭐 요런 거 하나 해도 괜찮을 거 같고 하나하나로 가자 이거 가격이 괜찮은 거 같아 어 민트 둘 다 민트요? 가격이 이거 좀 더 저렴한데 이거 맞아 이거 스트롱 민트래 아 스트롱 너무 매울 거 같아 이거 가자 어 덥세요 볶음밥을 해줘도 되고 응 주태 좀 좋아 원래 요렇게 회색깔 나는 게 좋긴 한데 걔는 큰 거잖아 근데 애들 욕을 좋아해요 한입에 슉슨 너가 안주거리 몇 개 해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 아냐아냐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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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